출자, 출연 기관이 후후죽순처럼 늘고 있습니다. 지자체가 세금을 들여 만든 외곽 조직인데요. 특히 강원도가 문제입니다. 전국에서 제일 많습니다. KBS는 그래서 도내 현황과 문제점을 오늘부터 나흘 동안 연속으로 짚어보기로 했습니다. 오늘은 먼저 강원도가 만든 출연, 출자 기관이 얼마나 되는지 이청초 기자가 분석해드립니다. 지방 공공기관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지방 공기업 그리고 지방 출자 출연 기관입니다. 우선 지방 공기업은 경영 형태에 따라 공사와 공단 등으로 나뉘는데 상하수도 사업소, 도시개발 공사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출자 출연 기관입니다. 둘 다 지자체가 돈을 내서 만듭니다. 차이가 있다면 출자 기관은 일종의 주식회사로 해당 기관이 수익을 내면 지자체가 배당금을 받을 수 있지만 출연 기관은 배당금이 없다는 점입니다. KBS는 이 가운데 강원도가 만든 출자 출연 기관의 현황을 조사해봤습니다. 먼저 올해 8월 기준으로 출자 기관은 강원 심층수, 강원 중도개발 공사 등 모두 4개입니다. 출연 기관은 훨씬 더 많습니다. 의료원 5곳을 포함해 강원 연구원과 강원도 일자리 재단 등 22개입니다. 이걸 다 합하면 강원도의 출자 출연 기관수 26개나 됩니다. 전국에서 가장 많습니다. 경기와 전남, 경북보다는 3개 더 많고 서울보다는 6개 더 많습니다. 인구수 대비 기관수도 강원도가 전국에서 3번째로 많습니다. 인구 10만 명당 1.6국의 꼴인데요. 서울보다는 8배, 경기도보다는 10배 더 많은 겁니다. 출자 출연 수를 1년 예산으로 나눠 비교해봤습니다. 숫자가 클수록 재정 능력에 비해 기관수가 많다는 뜻인데요. 강원도는 3.12로 전국 최대입니다. 경기도나 서울에 비해 5배에서 7배 정도 많은 겁니다. 강원도의 출자 출연 기관이 급속하게 증가한 건 최근 3년 사이입니다. 2014년 17개에서 출발해 해마다 한두 개씩 늘더니 최문순 전 강원도지사 임기 후반인 2020년 한 해 무려 6개가 한꺼번에 생겼습니다. 일자리 재단, 관광 재단 같은 게 다 이때 만들어졌습니다. 이러다 보니 강원도가 이들 기관에 주는 돈도 급격하게 늘고 있습니다. 2019년 290억 원에서 올해는 400억 원이 넘었습니다. 290억 정도 저희가 들던 게 436억인가 해서 한 146억 정도 3년 사이에 추가적으로 증가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예산도 더 많이 부담을 안게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강원도가 출자 출연 기간 26개의 설립에 쓴 돈은 1,800억 원이 넘습니다. 하나를 만드는데 평균 70억 원 정도씩 쓴 셈입니다. KBS 뉴스 이청초입니다. KBS 뉴스 이청초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